가수 비가 아내 김태희를 웃게 하는 방법을 공개했다. 12일, 비의 유튜브 채널 시즌 B시즌에는 비 형한테 춤검사를 춤검사를 받네 알고 보니 댄싱머신 영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영상에는 가수 영탁이 게스트로 출연해 비와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탁은 근황에 대해 재작년에 생애 첫 정규 앨범을 내고 작년에 두 번째, 올해는 영탁이라는 첫 미니 앨범을 낸다. 음악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직접 작업을 하다 보니까 결과물들을 보는 게 좀 행복하다라고 전했다. 이에 비는 나도 그랬다. 나도 이렇게 막 녹음하고 이 정도로 잘 나오는 건 흡족하다라고 하는데 때로는 그게 나만의 생각일 수도 있다. 또 때로는 그게 박수받을 수 있다라며 폐기처분했던 게 많다. 근데 그 폐기처분한 걸 다시 꺼내서 나갔더니 대박난 것도 있다. 처음 말하는 건데 레이니즘이라는 노래가 회사 실무진이랑 모니터링을 하는데 다 반대했다. 다 하지 말자고 했는데 제가 밀어붙였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영탁은 부모님께 집을 선물했다고 말했다. 이를 듣던 비는 남자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 중에서 세 가지가 부모님을 웃게 해줄 때, 내 아내를 웃게 해줄 때, 자식을 웃게 해줄 때, 딱 이 세 가지는 해야 하는 것 같다라고 자신만의 인생 철학을 밝혔다. 특히 비는 그것만 하면 성공한 인생이다.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건 별거 아니다. 그냥 내가 설거지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냥 뒤에서 이유 없이 끌어안아주면 된다라며 부모님도 똑같다. 이유 없이 아버지 사랑해요 하면 된다. 가족한테 잘하는 게 제일이다라고 부모님과 아내에 대해 애정을 드러냈다. 이날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비가 말한 인생 철학에 큰 관심을 드러냈다. 이들은 가치관이 진짜 멋지다. 배워야 하는 마인드네요. 김태희씨 행복하실듯 비사랑꾼이다. 진짜 가족한테 잘하는 게 제일이조 등의 호응을 보냈다. 한편 비는 2017년 김태희와 결혼했다. 한제 이들은 쓰라의 인혈을 두고 있다. 최근 비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들을 위해 치료비를 진행한다고 알려져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비는 10월 9일 서울 성수동 무리티아 카페에서 열리는 2024 소아 희귀질환 치료비 후원 행사인 만나바자회에 참석한다. 만나바자회는 2020년 시작해, 올해로 5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행사로 수익금 전액은 소아 희귀질환 치료비로 쓰여진다. 비는 뜻깊은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 진단하기도 치료하기도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참여하게 됐다라며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관한 관심과 이번 바자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